예수님께 하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신학생 때 문틈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바람이 그냥 확 불어가지고 문이 확 닫히는 바람에 문틈에 이렇게 손가락이 껴가지고 여기 손가락 끝에가 이렇게 크게 크게는 아니죠.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가지고 우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선 그 반대표한테 갔더니 빨리 응급실 가자고 해서 응급실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손가락 끝에가 닫혀가지고 우선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저녁 때 되니까 학교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문틈에 머리가 껴서 머리가 터져버렸다. 선배 학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머리 괜찮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손을 다쳤는데 참 이게 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죠?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그렇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간부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와여라. 그 나머지는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했죠? 모두 악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실을 왜곡시키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악이 우리들의 말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험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험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창신부님들하고 만나면 험담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나가니까 안됩니다. 우리 대장님 이야기도 좀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신부님들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참 나약한 제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악이 원하는 그 모습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서 나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오늘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셔요. 우리 이번 주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 같아요. 그죠?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보태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진실을 바라보고 어떤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보태고 왜곡시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 무비판적으로 하는 험담 또 습관적으로 말을 보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자제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내 말에 있어서 성령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그 말씀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서 성령 하느님께서 성령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이웃들과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요 하느님을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재단을 만들어 놓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느님을 전하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나오죠. 물론 하느님을 전하는 이 바오로 사도의 모습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 험담 말 보태기 사실을 왜곡하는 것 재미삼아 추측하면서 저럴 것이다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처럼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던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당연히 뭘까요? 험담 금지 말 보태기 금지 이상한 추측 금지 우리들도 성령의 모습을 잘 담아서 성령께서는 들은 것만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좀 금지하고 이웃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보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오늘 같이 한번 열심히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